아휴 되게 위대반 벅둔 반 뭐래요? 내가 오늘 공고를 해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을 집을 내가 아 진짜? 설계도? 아니 설계도가 아니라 모형을 강조하죠 저는 시식간으로 크게 놓치니까 이렇게 저렴한 거 아 그게 와 이거예요? 와 대박 7.1 드셨구나 아니 이거는 도구 없이 맞춰야 돼 이거를 나무를 몇 개 빼야 돼? 아니 나무를 주워오면 돼 나름 나무를 오 근데 대박 어 이거를 이렇게 두고는 나무들이 어? 그게 그래서 제발 잠깐만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깨어나길 안녕하세요 솔린입니다 이 맛이 좋다 깔끔해 제가 드디어 정글의 법칙을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엄청 엄청 많이 했어요 우선 짠 고친 바람 속에도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수분크림을 꼭 챙겨야 됩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발라서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타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건강을 챙겨야 되겠네 야무지게 봐서 또 제가 못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비타민으로 저의 남은 영양소를 채워야죠 이렇게 저의 짐 싸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정글에서 잘할 수 있겠죠 어때요? 이었아 타다 이었아 어때요? 바쁘다 punto 예이 바쁘다 무의